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6.25 전쟁 65주년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전국 국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군 교양악단의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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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나라 사랑하세 우궁과 삼천리 아려강산 대한사람 내 안으로 이 도전하세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역 및 6.25 참전 유엔군 전물장병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계신 수기를 흔들면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유교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유교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유교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